무용팀을 초대를 했습니다. 한무가 전춘희 추건무 무용 이름 추건무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박수야 변하십시오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 어디 맹고 평상도 동강의 제거을 술집어도 공동산 던져던 일만은 풍선이 점점 자라나서 황정뿡이 태어들어 돌이 되었네 낙낙장수 이정 벌어졌구나 반경 로 성섭이 태어nal 이라는 고마워 이란 성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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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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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